바비와 진숙이가 놀이터에 나왔어요 우리 바비와 진숙이는 둘다 개농장에서 구조되었어요 우리 바비는 광주 개농장 그리고 진숙이는 나주 개농장에서 구조되었어요 서로 같은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어울리는 커플입니다 우리 바비 그 다음에 우리 진숙이 진숙이는 순둥순둥 착하고 얌전해요 우리 바비는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많아요 얘들아 우리 진숙이 바비 오늘 또 즐겁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